오늘은 최근 큰 화제가 된 보이넥스트 도어의 아이폰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이넥스트 도어 논란에 앞서 삼성의 갤럭시, 애플의 아이폰 선호도를 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4년 한국성인 스마트폰 사용현황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조사기간은 7월 2일에서 4일까지로 전국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응답자 69%가 삼성 갤럭시를 사용하였고 애플은 23%, 엘지는 6%였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확실히 젊은 세대의 애플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 18세에서 29세 응답자 사이에서는 애플 이용자가 64%로 가장 많았고 삼성은 34%로 애플 이용자의 절반가량이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 응답자 가운데 아이폰을 쓰고 있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7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30대 여성 응답자 역시 아이폰 사용자가 59%로 갤럭시 사용자 38%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젊은 층에서 사용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 그런지 10대들 사이에서는 갤럭시 사용자에 대한 비꼬기 논란이 있기도 한데요. 가수 성시경 또한 갤럭시를 사용하는데 한 팬에게 들었던 일화를 말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한 팬으로부터 갤럭시는 갤렉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 그룹인 보이넥스트도어가 공항에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는 지난 10월 11일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커뮤니티 등은 아이돌에 대한 팬덤층이 두텁기로도 유명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네티즌은 본액도한테 진심으로 좀 실망함이라는 글과 함께 갤럭시 계약 끝나자마자 전원 아이폰으로 바꾸고 에어팟 맥스랑 다 도배하고 일부러 막 떠 보여주면서 그럼 이라며 아이폰 쓰고 싶었을 수 있지만 계약 끝나자마자 바로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팬 인증 다 가능한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 없어 보여서 진짜 좀 실망이다. 갤럭시가 커피차 보내준 것도 나 먹었는데 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다른 네티즌 또한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알아야 돼. 근데 굳이 저렇게까지 일부러 티낼 필요는 없지 않나? 갤럭시 광고가 언제 다시 들어올 줄 모르는 건데 마치 갤럭시만 쓰느라 존나 힘들었다. 드디어 해방 이런 느낌이라 굳이 안 해도 될 짓 같긴 하다라고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 넥스트 도어는 지난해 12월 15일 삼성 강남에서 열린 갤럭시 S23FE 론칭 파티에 참석하기도 하며 밤하늘의 별처럼 빛날 보이 넥스트 도어의 앞날을 갤럭시가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플랜카드와 함께 삼성전자는 이들에게 커피차를 보내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협찬들이 무색하게 최근 공항에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많은 팬들이 실망감을 표한 것입니다. 이 논란은 보이 넥스트 도어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멤버들이 아이폰과 에어팟 맥스를 사용하며 셀카를 찍는 모습이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급기야 10월 14일에는 각종 언론사에서도 이를 보도하기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한 네티즌의 말처럼 협찬이 끝난 후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각종 애플 제품을 도배하며 일부러 더 보여준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삼성의 연예인 마케팅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돈만 쓰고 아이폰만 부각시켜주는 역효과가 난 게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보이 넥스트 도어의 최근 아이폰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